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이들 번호와 사이버 범죄와 관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 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과 포털 검색 기능을 연동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다음 달 네이버와 체결할 예정입니다.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전력이 있거나 경찰에 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전화나 계좌번호일 경우 최근 사기 피해가 신고된 번호입니다와 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줘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.